굉장히 지금 가슴이 띕니다.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축제에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생각보다 볼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해서 생각보다 많이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지금 가슴이 띕니다. 축제 일단은 처음 와보는 거라서 너무 기대를 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캠프 저런 거랑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도 다른 축제들을 가봤는데 이렇게 넓은 잔디밭에서 멋지게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대구 대학교가 더 짱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캠프닉존이라고 학원들이 실수 있게 캠핑 느낌으로 설치했는데 굉장히 참신한 것 같고 오뚜기에서 신기한 것도 하고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가슴이 띕니다. 3분 미트볼을 활용한 로제 파스타이다 보니까 3을 이용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하다가 타임워치로 3.3초를 맞추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저희 오뚜기 카레 팝콘과 뿌셔뿌셔마라맛 그리고 케첩 미니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뚜기랑 같이 협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부츠 같은 것도 받았고 라면이나 그런 것도 많이 받아서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절대 짠 게 아닌데 맞추셔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퀴회는 거의 대부분 그림을 그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취업도 좋고 오뚜기도 좋지만 결국 축제는 주막에서 주막이 축제의 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막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자유전공학부에서 운영하는 메뉴를 봤는데 맛있어 보여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대구대학교 클로벌라이프 대학교 실버복지학과 4학년이고 저는 지금 학생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진입니다. 2학년 상담학과 김복수입니다. 클로벌라이프 대학 2학년 실버복지학과 써금필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가을 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클로벌라이프 대학이 나이는 들은 우리 학생들이지만 마음은 젊은 우리 대구대학교 학생들과 마음이 똑같습니다. 아주 즐거운 우리 라이프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하니까 재미도 있고요. 우리 회장님 모시고 하니까 장학금, 우리 돈이 나오면 장학금으로 또 한다고 하니 그게 더 좋네요. 저희는 붉은 악마 2002년에 함성을 그대로 라고 컨셉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티도 맞춰 입고 머리띠도 같이 하고 저희 주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는 대표 음식이 있나요? 저희는 우선 제육볶음을 중심적으로 팔고 있는데요. 저희 붉은 악마 하면 또 붉은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육볶음을 팔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기대되는 건 연예인분들 공연이 제일 기대되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베슬틴입니다. 제가 신청을 했는데 대학교 축제 무대에 서는 건지 모르고 어떤 캠틀인지 몰라가지고 처음 왔을 때 되게 설렘반 걱정반이었는데 현장 분위기 느껴보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찍고 가겠습니다. 지금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 monte ToriILA가 보내세요? 선생님님 나에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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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우리의 대체는 화이팅! 대구대학교 화이팅! 대구대 화이팅! 대구대 화이팅! 대구대 화이팅! 대구대 화이팅! 대구대 화이팅!